1.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3.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4.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5.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기어군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6. 거기서 너희 열정아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7.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과 큐티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본문을 월요일날 큐티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월요일날 큐티 본문이 히브리소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떨 때는 한 단어가 될 수 있고 한 문장이 될 수 있고 한 구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세 구절 문장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월요일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1절 말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책으로 접근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다른 책은 몰라도 이 책만큼은 이 성경책만큼은 인격체를 대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당신에게 나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을 드립니다. 원하시는 것 뭐든지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월요일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1절에 보니까 바로 이 표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자마자 제 생각에 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긴 3장이고 12장에 가면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는 히브리서 저자가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표현이 거짓 비슷합니다. 여기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표현은 Fix your thoughts on Jesus.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생각을 예수에게 고정시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머리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엄격히 따지면 이 생각 중에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늘 우리들의 생각을 두고 싸우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싶든지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의 몸을 감옥에 가둘 수 있고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나의 생각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내가 생각은 나의 자유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자인이 되면서도 여기에 있으면서도 차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는 내가 선택할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택을 무슨 선택을 하냐면 예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제 방에 보면 그러한 구절이 벽에 달려있는데 Pray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사로니까 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늘 생각을 예수를 생각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든다 그러면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고 세상에 벌려지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해본 결과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기분이 나빠질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문제,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기분은 우리들의 생각에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냥 기분만 기쁜 게 아니라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기분도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주 큐티하면서 어떤 말씀을 받으실는지 기대하시면서 성경을 꼭 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